나를 봐서 내가 무슨 너를 봐서 도나라 최고의 부분과 도나라 최고의 중심과 도나라 최고의 인정과 도나라 최고의 앞에 왔을 때 나를 밤부로 돌아가 미친 해마구를 주기위해 놈이 짓밟아 온 세상을 다시 일으키고 오겠소 사연은 부정되기 전에 나의 하나뿐인 사연이고 나의 사연이기 전에 우리의 신문의 제자요 성실에다 너를 뺏기고 성실골로 보기 싫은데 강홀에서 봄이 날칠 때 나는 강홀을 떠났지 내 연구 중댕시 돌아가 성실 봄 위로 쏟지 끝나나고 해마구를 내가 쳐다네 우린 빚을 여파보겠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이를 돌려보내주시오 3년만 일심문 제자로 길어주시오 약속돼가 나보다 먼저 죽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약속하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